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올해 선생님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준비한 파이널 쿠드 강좌가 드디어 개설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에 마무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니까 그 정리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말 그대로 점수 올리는 공부를 드디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 다 할 거야. 할 건데 아무래도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적 소유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도와드리고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쿠드 교재를 통해서 이런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기준이 잡혀진 걸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복습하면서 정리해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수능 이제 50일 남았는데 뭘 더 한다고? 아니야. 50일이면 점수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말 마무리 공부, 직전 공부를 여러분이 잘해야지만 수능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마무리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자 OT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교재는 어쨌거나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파이널 기간 동안에 그냥 특히 올해는 다양성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많이 풀어 볼 거야. 그런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수능장에 갔을 때 괴리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색함. 내가 그동안 이런 류의 것을 연습을 했는데 정작 수능장에 갔더니 전혀 내가 그동안 마무리 동안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했던 문항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서 그 괴리감이라는 부작용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좀 좁혀주고자 다시 한번 올해 6구, 올해 수능은 당연히 올해 6구 문제가 어이 뭐야. 주도하는 거지. 얘가 주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6구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를 좀 갖고 거기에 비해서 역시나 전년도 수능까지도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를 선생님이 총 18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18개의 주제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들 그래서 이 주제를 아마 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여러분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 주제 꼭 필요했어요. 그런 걸 선별해서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전부 다 하겠다라는 어떤 욕심보다 물론 나 그동안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러면 다 하셔야죠.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하셔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선별된 위주로 먼저 집중 훈련해보고 관련돼서 내가 공부했던 파이널 기간했던 엔제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그 해당되는 주제를 또 같이 이렇게 보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일 거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문제 공략 방법에 대한 또한 행동요용 그런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추가로 올해는 당일 년도 6급 뿐만 아니라 시기 시국이 좀 그래서 올해 뭐야 교육청 올해 교육청 올해 사관학교 문제까지도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청 문제랑 올해 사관학교 문제들 중에서도 왠지 수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주제들은 문제들은 다 주제별로 나눠서 선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선생님이 절약시켜줬다.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 뭐 이 파이널 기간에 강의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아주 짤막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다만 올해 대표 기출이 워낙에 중요해서 올해 6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수능에 나올 건지 그런 전망이나 이런 안내들을 짧은 강의는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의 공략 어떤 공략 어떤 메인이 되는 행동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들어보시고 네 교재 구성은 역시나 기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서 1일 학습 계획표라는 표준이야 표준 이거를 꼭 지켜라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 라는 컨셉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원별 학습 유의처 선생님이 올해는 뭐 너무너무 또 더 중요하겠죠. 매년 중요했지만 올해는 이 단원별 학습 유의처는 승진이가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얘를 숙지를 안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걸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단원별 내용력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일종의 트리구조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셔야 돼. 자꾸 쳐다보시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뭐 굳이 시간 낭비. 그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길 바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메인이죠. 해당 18가지 주제되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아무래도 EBS 연계율이 뭐 연계율이와 똑같겠지만 그 연계에 대한 어떤 뭔가 누가 봐도 이건 EBS 문제를 했네? 라는 그런 게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EBS 변형 모의고사를 이해분을 또 공통 문제에 해당되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난도가 어렵지 않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건데 그래도 EBS 이 문항이 왠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지 않게끔 이해분 정도 추가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간 제공 점거하면 될 것 같아. 대략 한 시간은 50분, 50분에서 그 정도 사이 50분에서 60분 사이 정도 시간 제공 풀어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그래요.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그냥 시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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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냥 풀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그런 해설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 문제의 표현 어디를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력이 담긴 해설지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지는 작년과 좀 다르게 작년에 너무 볼륨이 커서 볼륨이 커가지고 부담이 좀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올해는 이 해설지를 따로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PDF 파일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프린트해서 메인이 되는 교재만 들고 다니고 프린트 따로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보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기출에 대한 주제에 대한은 뭐 이거야. 그죠?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며 그에 따른 어떤 대표적인 올해의 경향의 기출이 뭔지. 그죠? 그래서 올해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풀어보고 집중 훈련하는 뒤의 문제들. 그죠? 뒤의 문제들이 이렇게 집중 훈련 문제들이 또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직접 풀이하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여유롭게 넣어놨어요.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그래요. 문학마다 체크포인트에 해당되는 결국 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한 줄이라도 그 한 줄에 대한 그 행동이 없어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드려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일단 수학원이 일단 8개의 주제. 그래서 총 165제가 선택이 돼 있는데 뭐 워낙에 다 중요한 주제예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 그죠? 매우 높은 주제이고 특히 올해는 구평에서 등장했던 빈칸출원 우리가 상반기 동안 사실은 좀 경시했잖아. 안 나올 거라 보고. 그런데 구평을 통해서 이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제를 추가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역시나 아 이제는 수능 때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는 애들이 있을 거봐. 그래서 역시나 그러지 않다. 언제는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안 나올 거라. 그렇지? 그런 생각이 허를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평 이후로 평가인이 뭐라고요? 배신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구평 이후로. 문제를 만드는 그 원칙 하나는 언제나 지켜주지만 소재에 대한 것만큼 평가인이 우리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뭐야? 배신한다니까. 당연히 너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나올 거야. 이건 안 나올 거라는 편협한 생각을 갖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이 맞다면 다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이 일단 메인이 되는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자기가 선생님 저는요. 아유 저는 재고군 관리 문제 절대 안 틀려요. 그러면 된 거야. 절대 안 틀리면 자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자신감이 있다면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은 다시 그래 현재의 동향의 문제가 뭐고 이런 유의 문제를 공략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풀어보고 끝까지 답을 내셔야 돼.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느냐는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끝까지 답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능 때 계리감이 없어지거든요. 수능 때는 답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전 공부에 보통 많은 아이들이 아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이거 내가 풀었던 거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냥 건너뛴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의 계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직전 공부에서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게 보여도 끝까지 답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2는 그래요. 10개의 주제. 주제 구분 또 쭉 들어가서 특히 올해 대표적인 뭐야. 그래 근의 분리. 그치? 금분리 문제 추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매번 3점짜리 그냥 공식만 하면 풀리는 문제에 의해서 4점짜리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속도거리 관련된 문제. 주제가 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또 아 그래요. 합답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합답행을 선생님이 굳이 원래는 주제를 합답행을 모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답행 문항들을 다시 분류를 해서 각자 해당되는 주제에 넣어놨어요. 필요한 문제들 넣어놨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를 찌를 거 아니야. 어? 누구나 합답행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라고 평가하니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뭐야. 허를 찌르겠지. 허를 찌를 거라니까. 그래서 선생님 예상으로는 복고풍의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사회값 정리, 평균값 정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한번 좀 대비해보자. 그래서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선생님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똑똑똑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 특히 미분적분 킬러는 아마 학생들 중에 많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킬러 오래 안 나온다는데 나 그럴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요. 저는 선생님, 저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현기주에 맞는 킬러 문항들을 또 선택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하는 친구와 많은 친구에 대한 구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주제가 다 짬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 네, 학습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야. 자신에게 부족한 주제 선별해서 그러니까 주제 1부터 주제 18까지 난 순서대로 풀겠다. 그게 컨셉이 아니라 그런 컨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 먼저 공략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 해당 주제에 대한 대표 규칙을 풀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 아마 그 대표 규칙에 대한 거는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야. 뭐 경향이나 뭐 이런 이런 게 좀 예측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들어보면서 아, 이런 주제의 문제는 이런 행동력이 필요했던 거구나. 정리해보시고 그 내용으로 하시기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집중 훈련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행동력이 담긴 해설지가 있으니까 점검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행동력이 담긴 그 해설지만으로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아리송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그 집중 훈련 문항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출처로 강의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필요한 친구들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있으면 문항 옆에 아, 난 기출구조 수학원의 3부의 10번 문제야. 라고 되어 있어서 강의를 딱 그쵸? 정확히 인덱스가 잘 돼 있으니까 시간을 줄여서 바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천 학습 기간은 이것도 권장사항이야. 대략 한 3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내에 아마 개별 차는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한다고 해서 원래 해야 되는 걸 또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계획했던 엔제나 실천모의고사는 반드시 꾸준히 낯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병행을 하면서 반드시 계리감을 없애주기 위한 이 파이널 코드 교제를 통해서 대략 한 3주 빠른 친구들은 뭐 2주만 해도 끝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한 3주 정도 계략 잡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때의 계리감을 없애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교제를 충분히 잘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보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수능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쵸? 분명히 이 남은 50여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더욱 더더욱 등급 간에 그쵸? 업셋 현상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일 여러분들 뭐야?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 선생님 다 잘 봤는데 자만하지 마세요. 그쵸? 자만은 금물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무리 공부 정말 잘해서 수능 때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쵸? 양승진 세자 울룰루 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계속 Q&A 주시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캐스트에서 또 캐스트로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도 계속 안내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매분 몇 초까지도 짜투리 시간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잘할 수 있죠? 잘할 거라 믿고 오늘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